타오의 매직 잉글리쉬 우와 신나는 디지멀 기르기 게임 정말 키키는 못하는 게 없다니까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어도 못 키우는 친구들이 있다면 키키의 디지멀 게임기를 꼭 추천해주고 싶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하지만 슈잉처럼 다른 친구들의 디지멀을 공격하는 포악한 동물로 키운다면 안되겠지? 슈잉의 크로커다일 주니어를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작전을 짜면서 했던 타오의 말이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어때? 다들 기억났어? 자 그럼 타오의 매직 잉글리쉬 오늘 배워볼 문장이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자 영어로 배워볼까? 잘 못 들었다고? 그럼 다시 들어보자 이번엔 다같이 따라해보기 요호! 모두의 힘을 모아 크로커다일 주니어를 쓰러뜨렸을 때의 감동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모두가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 이제 우리 친구들도 잘 알았겠지? 혹시 힘센 친구가 괴롭히거나 하면 혼자서 괴로워하지 말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힘을 합해봐 두려워 말고 타오의 매직 잉글리쉬 오늘의 표현 마지막으로 들어보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또 보자고 바이바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How about this?